예수 용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안 버리고 세상 잘 안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도매와 아울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 많은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안 버리고 세상 잘 안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도매와 아플 수 없네 누호와 빛박이 몰려다며 주 섬기는 내 맘 더군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네 세상 잘 안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오 주님 발을 붙듯이 내 영이 소세하리 그 크고 귀한 사랑의 품 갈 길을 길러 주네 주님 가신 골고다에 흔들게 내가 서서 주님 가신 행처 따라서 그 뒤를 흘리라 바타가 지쳐 쓰러지면 유리 부르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 부지 않은 자는 새 힘을 거드리니 밝고도도 그 말씀 내 영원 편이시니 달려가 달려 갈 길이 그 rich여 그 높이 그 후자 새 회 ot 주 여러분 두 손 높이던데 바다가 지쳐 쓰러지네 주 이름 부르겠네 여왕아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새 힘을 주신 그 은혜를 나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 도열해 봉보를 흘리쳐나리 달려가 달려 갈지라도 세상을 가지 말로 그 하늘 빼리 내게 주신 아버지 꿈을 향해 바다가 지쳐 쓰러지네 주 이름 부르겠네 여왕아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사랑하신 그로 가신 말이세요 우리들은 말 예수 원새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공의 성공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죄를 다시 살 방불 우물 여시고 흐른하게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용당할수록 어휴 흐른하게 도구니 우리의 여기사람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는 전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려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손에 오지가 참의 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부속한 내 노래 부르며 흑한 김탄리에 그게 거룩한 적이네 그 문문도 없으니 딱과 가치만을 구할 때 거룩한 김탄리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양반 볼 때에 모든 대로 잊어버리고 거룩한 김탄리에 흑이 거룩한 김탄리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딱과 가치만을 구할 때 거룩한 김탄리에 그룩한 김탄리에 그리워 간 짐성 없으니 그리울 것 없겠네 우울한 노래 부르며 그룹한 길 같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흥믹한 거 없으니 낙과 같지만 그리울 것 없으니 그룹한 길 같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흥믹한 거 없으니 그룹한 자 뿐이야 휴가 주신 연료만 쓰고 그룹한 길 같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흥믹한 거 없으니 낙과 같지만 그리울 것 없으니 그룹한 길 같니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모든 분들은 평생을 살아간 동안에 각자에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있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현실 속에 우리 모습을 보게 되면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드시 누구에게나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자네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벌하는 사람은 사벌이 이 사람의 최대의 관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피십니다 하나님께 있는 생각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모습을 볼 때 누구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 성경은 오늘 66권 전체를 오늘 꿰뚫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 사람들은 한 시대의 사람들이 아닌 각 시대를 살다간 사람인데 모두가 다 위대하게 서셨던 그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셨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시는 최대의 관심이 하나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왔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게시록 12장 9절은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단 마귀였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가를 아담 하와이에게 먹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아담 하우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류는 온통 죄투성이로 그들은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수 3장 10절에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담 하와의 원죄 사단 마귀로부터 들어왔던 이 죄는 인류의 혈통을 타고 계속해서 이 원죄는 흘러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사람들을 세우실 때 어떻게 그들을 깨끗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선화 끈을 먹었던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화 끈을 먹으면 반드시 정용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담 하와에게 어디에 집중됩니까? 아담 하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단,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쥐어 입히십니다 그리고 살려주십니다 아담 하와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 하와를 통해서 태어났던 가인과 아벨 가운데 아벨이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드렸습니다 양을 드렸던 이 사건을 가르쳐 시보리스 11장 4절은 이 아벨을 가르쳐 의의로 온 자 다시 말씀대로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벨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어디를 보십니까? 예물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양이었습니다 시대는 또 흘러갑니다 노아 시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아가 방조 사건이 끝난 후에 심판이 지나간 후에 아라라스에 도착을 하자마자 그는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립니다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려주는 이 제물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의인이라 했는데 그는 은혜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은 노아가 드린 제물의 향기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향기를 받았다는 말씀은 제물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또 다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 시대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장세기 1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물은 아브라함이 드리고 있는데 성경 강조하기를 쪼갠 고기 사이로 다시 말해서 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받쳐진 제물 쪼갠 고기 사이 갈라놓은 이 고기 사이로 하나님 타는 횃불이 지나가시더라 하나님 타는 횃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담, 하와, 그리고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부 거기에 죽은 제물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또 다시 넘어갑니다 야곱 시대가 왔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 41장 14자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가르치 버르지 같은 인생이라고 있습니다 버르지 벌레 같은 인생을 사나는 자가 이 야곱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송충이 같은 인생 다른 성경에는 기릉이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대를 이어 넘어오는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운 사실은 버르지 같은 인생의 축복을 받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27장 27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 이사기 야곱이 염소 가죽옷을 입고 나갔더니 아버지 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옷의 향치는 요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야곱 얼굴을 보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이냐면 가죽옷입니다 내 아들의 옷의 향치는 요호와의 복을 심는 밭의 향치라 있습니다 이 가죽옷 냄새 이 냄새가 어떤 냄새인가요? 피냄새입니다 성경은 이상한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 말씀인데 왜 전부 죽은 죄물에 관하여 하나님 여기에 관심을 두고 계실까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계속해서 시대는 넘어갑니다 이제 다윗 시대가 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어디로 떨어지냐면 다윗이 들인 제물 위에 불이 떨어집니다 다윗에게 불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들인 제물에 떨어졌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솔로몬 시대가 왔습니다 왜 이렇게 시대마다 똑같은 공통점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믿음의 사람들이 들이지는 전부 제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물이 어떤 제물입니까? 죽은 제물입니다 솔로몬 시대가 왔는데 역대하 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제물을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 제물을 드렸는데 하늘에서 이 솔로몬이 드린 제물에 불이 떨어져 버립니다 다시 시대는 넘어갑니다 엘리아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롬은 야구보 소장 17절 말씀 그대로 기도의 사롬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 열광상 18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아가 갈낼산에서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때에 엘리아가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니 엘리아에게 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에 불이 떨어져 버립니다 죄물이 불 떨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인류의 사람 하나님이 씌우셨던 아담하와 그리고 그 아들 아벨 이 사람을 가르쳐 의인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노아 당대의 최고의 믿음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리고 야구 그리고 다윗 솔로몬 엘리아 각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위대하게 쓰셨던 사람들인데 한 가지 공통점은 사람은 달라도 장소는 다르고 시대는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점은 전부 하나의 관심은 죄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지켜보십니다 너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이 너도 그 관심을 거기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서도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경처럼 더듬거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각 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제물에 있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구약 성령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후 그리고 33세를 일기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신 후 제자들에 의해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지어져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구약 성령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건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 성경이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주류국기 그대백의 민속의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이 성경 5번의 책을 가르쳐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및 모든 선제의 글로 시작하여 선제의 글이 어디입니까 구약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입니다 모든 선제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기를 자세하게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이 율법이 어디까지입니까 창세기부터 주류국기 레비기 민속의 신명기 다섯 번의 책이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과 선제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예수 그리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쥐어짜면 구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십자가 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입힌 신이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이 가죽옵 아담 하와가 자신들이 만들어 입었던 옷은 무화과나무 입힙니다 그 무화과나무 입은 그 옷은 인본주의 옷입니다 하루가 가지 못해서 말라서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입히신 옷은 신본주의 옷입니다 이 옷은 가죽옷은 평생 입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옷은 무슨 옷입니까? 피옷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죄인 아담 하와 의인은 음란히 한 명도 없는데 죄인된 아담 하와를 대신해서 어떤 희생제분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터의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터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가려줘 버렸습니다 아담 하와를 대신해서 죄를 가려준 하나님이 신이 지어 입히신 가죽옷은 한 괴물이 희생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죄인 아담 하와를 위하여 죄인된 나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를 가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벨 이 사람 손에 들려있는 양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벨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벨을 본래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아담 하와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그 원죄를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의인 됩니까?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신다고 그랬는데 휘브리스 11장 사전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러나가는 아벨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벨 얼굴 보지 않습니다 아벨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죄물이 뭐냐? 양입니다 이 양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아벨 손에 들려진 이 양은 죽은 양입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벨 때문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아벨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물 보시더니 너는 의론자 너는 의론자야 오늘 살아온 성들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내게는 예수가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는 의인이고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아벨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노아의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아가 창석의 8장 21절에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노아의 얼굴을 보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셨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노아가 드려지는 그 제물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노아 때문에 죽었습니다 노아도 의인입니다 그런데 본래는 노아도 죄의 혈통을 타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장세기 6장 8절에 은혜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왜 은혜의 사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이 제물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를 가르쳐 너는 의인이고 너는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세상 끝을 설정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평생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분입니다 돈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권력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기리오 진리오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구나 아버지께로 갈 적 없고 사도의 인정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전하 인간의 예수 외인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만이 그분이 많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오직 살아계신 분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필립보소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의 제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소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죽은 그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이 죽음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습니다 제물이 죽음으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함 1사 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의 화목 제물이라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죄 시대를 종망라합니다 각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들은 죄산받고 구원받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엘리야가 성천할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 사람이 맨몸으로 건너갈 때는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거두었을 벗어서 손에 말아 쥐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두었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져 육지같이 건너갔다 했습니다 요단강이 얕은 시내 물가가 아닙니다 대단히 깊습니다 물살이 세게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거두었을 가지고 요단강을 칠 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져 육지같이 건너갔는데 엘리야가 성천을 하면서 엘리야가 성천을 하면서 엘리야가 계속해서 따라갈 때에 엘리야가 거두었을 엘리야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던져준 거두었을 다시 손에 쥐고 요단강을 이 사람이 칠 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져 육지같이 건너갑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어디 있었나가 보았더니 거두었에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거두었을 가졌을 때 이 사람과 똑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거두옷이 무엇인가요? 열왕야 1장 8절에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은 어떤 옷입니까? 엘리야가 입었던 옷이었고 엘리야가 입었던 옷인데 거두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떤 한 희생제물이 죽고 만들어진 옷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대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 성경은 예수구르트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내게 예수구르트가 계신다면 예수가 내 능력이 되고 그러므로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마치 엘리야가 거두었을 가졌을 때 엘리사가 거두었을 가졌을 때 물이 갈라지듯이 갈라지듯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나듯이 신인도로 길라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이 말씀을 한 가지로 적용한다면 사업의 길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붙으십시오 그리고 예수구르트와 함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길려로 주십니다 자녀의 길 가정의 길 우리 믿음의 길 신인도로 열려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그러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는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십자가를 치는다는 것은 내 육이 거의 못 박히는 것입니다 너도 죽어야 돼 너 나를 따르거든 너 죽이고 따라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치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람 가운데 가장 하나에 크게 서셨던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3원에서 14원을 기록한 사람 그는 바울입니다 살아서 세짠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전 성경에서 아무도 자기 자신을 위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신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도 어느 믿음의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잡혀서 평생을 숭배할 때까지 주님만 위에서 살되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강조하기를 고린도전 소시보단 30일 전에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육이 죽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온다고 했지만 교회 여러 가지 직부는 받았지만 목사가 되었습니다 장부가 되었습니다 원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는데 교회 직부는 여러 개를 맡았는데 나는 내 육이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습니다 나는 육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봉사하다가 누가 한 사람만 무슨 말에 내가 거슬린 말 한마디 하면 직부는 다 팽개쳐 버립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문제를 왜 일으킵니까? 전부 내 기준에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이 죽어버리면 혈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내 혈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세상에 무엇을 남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잘난 척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의시됩니다 하나님을 보실 때 너는 나를 따른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구나 너 십자가 어디 갔니? 너 십자가 어디 버려버리고 너는 십자가 없이 나를 따르고 쫓아오고 있느냐? 오늘 이 시대가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십자가 다 버려버렸어요 어디가 던져버렸는데 없습니다 목사에게는 목사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십자가 없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십자가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시간이 지나도 예수 소리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세상에 미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24장 12절에 세마포만 보이더라 세마포만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예수를 따르면서 헛고생하지 말고 인생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뭐라고 보실지 우리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난 너 모르겠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곤 2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무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신 줄은 없습니다 세마포만 보이는데 이 세마포가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려오셨을 때 입으신 수위입니다 이 수위는 우리나라 장례문화와 유대인 장례문화와 같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내려오면 이 수위를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싸버립니다 그리고 끈으로 꽁꽁 묶습니다 예수님 온몸에 피투성입니다 머리에 가시채 서셨고 그리고 주먹으로 얼굴 맞으시고 온통 피가 범벅입니다 덩어리에 채찍으로 맞아서 살쯤에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손과 발에 모시받기였습니다 성한국씨 하나도 없습니다 수위로 쌌던 그 옷은 온통 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이 옷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 입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옷만 무덤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사람들이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천국에 온 어린 양의 아내 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티 신부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에게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옷이 무슨 옷입니까? 예수님 시신 되었을 때 입었던 수위입니다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강좌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을 말씀하시기를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 세마포 옷 때문에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세마포 옷이 무슨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까? 예수님이 입으셨던 죽으셨을 때 입으셨던 이 세마포 옷 이 옷 왜 입으셨습니까? 예수님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입으셨습니다 그 옷은 죄인을 사랑하는 용수와 사랑의 옷입니다 이 옷 입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입어라 그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어라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야 사랑하는 성도들은 당신은 예수를 따라가면서 과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했는데 과연 내 몸에는 이런 행동이 있습니까? 남을 용서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남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내 옷 입은 것은 이 세마포 옷은 죽은 자가 입는 옷입니다 나는 지금 교회 안에서 내가 죽었나요? 살아 있습니다 이 옷 입으면 부활합니다 이 옷 입지 않으면 부활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옷 입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여 나도 이 옷 입기 원합니다 내가 죽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도 입어야 되고 장노도 입어야 됩니다 권사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옷 입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유국이 죽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린 양의 아내는 세마포 옷을 입는데 나는 입었는데 넌 왜 안 입니? 난 너 때문에 세마포 입었는데 넌 왜 입기를 거부하냐? 우리 보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위대하신 그 이름 예수 오늘 이 이름이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내 마음에 이름이 새겨지기 바랍니다 어떻게 새겨져야 됩니까? 왜 예수 이름이 그렇게 귀하실까요? 누가 보면 24장 47절에 예수 그리트 이름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십니다 예수 이름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으니 위대한 이름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네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신가요? 그럼 예수 이름을 붙으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신이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님은 예수 이름으로 옵니다 성령님은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계세요 그런데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오시면 무엇을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오 그가 예수님을 정언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 남겨시는 마지막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어라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예수님 정인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는 곳마다 예수로 정인됩니다 그 정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 갔을 때 정인이 있습니다 이 정인이 우린 예수님이 정인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토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정언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마음 가지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예수 전하시면 성령님이 전할 때 그 사람 덧나사람 마음을 감독시키버립니다 오늘 이 현장에 그런 정인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담갔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들에 따르십시오 구우시던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구우시던지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주십니까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결론은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의 결론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오늘 살아온 성들은 그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 한국교회에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사모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하나님 끝까지 남겨놓으신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 이름의 기적이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여소 안전명이 된 자 못 일어납니다 평생 못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사리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그를 치워라 예수 그리토 예수 그리토 예수 그리토 이름 한마디에 사람 일어나버립니다 오늘 사라운 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이 밤이 그 기적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토 예수 그리토 예수 그리토 예수 그리토 예수 그리토 오늘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빌리버스 3장 3절에 예수 그리토를 자랑하라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세상 끝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자 우리 인사합니다 예수를 자랑합시다 예수를 자랑합시다 예수를 자랑합시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